접대 중의 상접대입니다. 만약에 성공했을지 이걸로 치킨 풀수도 있어요. 하는거 봐서 여러분들 접대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드릴게요. 침착하게 합시다. 성시기역이 아니고 성시기역 야 뭐야. 밀배잖아. 포츠킹 갔다 바로 와야겠네. 아 이거 좀 빨라서 그렇구나. 이거 포츠킹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차가 없으면 어떡하지. 빠르게 나가. 빠르게 해서. 25명. 검문소 메타. 뭐야.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많아. 연기하길 바란다잉. 많아 일단. 근처에 많아. 뽀친키라서 많군요. 예. 뽀친키는 역시 사람이 많아겠죠. 오케이. 총도 많이 나오게. 돼 있지 않을까요? 총. 총 먹고. 빨리. 내 차씨. 여기다 총. 누가 총알 안 먹어졌잖아. 여기 한 명 왔거든. 대용량 킥도. 벌써 10초야. 가야돼. 차. 자. 어어. 어어. 아. 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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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자. 잡았다. 하나 잡았다. 씨. 왜 이렇게 안 잡혀. 어? 어? 흐흫. 한 마밖에 없어. 아 총알 없냐? 흐흐흫. 어. 야. 어. 사흙구. 아아. 야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되게 못 마치네. 쟤네들. 아아. 도망가야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흑 아이 수 정할이 없어 흐흐흐하핳 광 일루아 빠박아 흐흐흑 아직 빨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조심힌다 자신감 업되고 있어요 SKS네 이거라도 들어야겠다 어 군용초끼 3레벨 가방 없나? 아 야 가야돼 자기장 온다 차! 차 없어 아 왜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 동네에 어어어 아 잡았다 아 이겼다 어어 아핳핳 안돼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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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야 자기장 벌써 갔어 야아 기군장 먹어 어 이거 어 저기 차있다 저기차 저 차를 잡아야돼 뭐야 총알이 없잖아 아 Beh 아 야 이거 이게 이게 그게 안되는데 야 야 야야 기다려봐 아이 아 얘 이게 안되네 이게 짜자자 거죠 죽여야지 그래 죽이고 죽고 죽고 나서 낚는 걸로 오케이 아유 잠깐 빨따 타 가야 돼 아니야! 아 지금 연기 아니야 나 바빠 아니야 아 가야 돼 지금 자기장때매 비켜 가야된다고 엇 뭔소리야 이것도 튕기는 소리 아냐 이거? 아 어 아니야 지금 연기 아니야 지금 가야 돼 엇 야 멈춰서 국물 한 번 먹어야 겠따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연기하지마 하지말라고 어어어어 어어 아 빨리밀 아니라고 아니야 하지마 아니 예상들이 이게 쓸데없이 연기하고 있어 장기장이라니깐 야 누가 구해왔어 저 조연출 야 빨리 가자 빨리 사 장기장이 너무 빨라 자기장 3배여서 그런가봐 내가 빨리 가야돼 다리로 다리로 오 나 죽는다 아씨 설마 이래서 죽는거야? 어? 나 죽어? 장기장 개빨라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죽는다 실시 자살 빨리 지금 다 자살해 빨리 지금 나 얼마 남지 않았어 내 목숨 빨리 지금 듣고 있니? 빨리 죽어봐 자살 자살 아아 아아 어머어어어어 쓰읍 까 아이씨 죽었다 피가 없어 야 트루먼 쇼해도 싫어하냐? 흑 흑 흑 흑 어? 여기서 1등한 사람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대로 싸우세요 여기서 1등한 사람 치킨 드립니다 여기서 1등한 사람 치킨 드려요 지대로들 사세요 지대로들 이거 3인칭으로 보는거 뭐였죠? 하도 커스텀 안했더니 V이었나? 부위라고 하 map 여기 아무도 없어? 시험 아... 자살했다고? 아 그런가? 자살한 사람 있어서 안되겠구나 그럼 여기 1등한 사람 일단 아너 드릴게요 아너 포 아너 아너 드리고 그 다음 판에 치킨을 드리던지 할게요 맞네 자살한 사람 있네 아너 드릴게요 아너 이번 판 아너 연기 괜찮았어요 지금 괜찮았는데 이 녀석들이 자기장 오는데 연기를 왜 계속해 어? 그래서 주연이 못되는 겁니다 도가 지나쳐 위험할 땐 또 이제 도망치는 연기도 해야지 쏘란 연기 한다 하라고 해서 하나 나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도망칠 땐 도망쳐야지 티가 안나지 흐흐흐흐흐 어? 진짜 빨라 이거 죽겠는데? 이 사람 있어 625 어? 유희왕 유희왕 자 벌써 와있어 너무 빨라 3배 진짜 빠르다 이거 끝나겠는데? 다른 사람도 못아둔겠는데 나 625 1등이야 구급상자까지 있어 어? 이렇게 된거 좀비나 해서 형님 총 쏘는 맛 좀 보시죠 김새로님하고 코망님 그나마 근처인데 어 코망님 3명 3대 1로 싸우겠는데 나머지 다 죽어서 너무 멀어가지고 오 3명 왔습니다 3명 안전하게 왔어요 코망님까지 좋습니다 3명 중에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냐 저기서 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새로님 쏘고 있어요 지금 살짝 피하고 있으면서 계속 쏘고 있어요 나머지 숨었습니다 좋습니다 코망님 저 멀리까지 왔고 여기 어디야 여기 바위? 바위에 숨었어 여기 1대1 대결하면 코망님이 오히려 어부지리? 로유기억 autograph cybersecurity 영상 어 뭐야 꼬망님이 1등했어 아 자기장이 너무 빨리 좁아지니까 마지막 자기장 꼬망이 좁아지구 이게 뭐야이거 이거 세배하니깐 너무 빠르다 영기 봐 아이씨 연기 좋았다 연기자들만 모였나봐 자기장이 너무 빨랐어 맘겜이라고? 죽는 연기 좋았다 일단 보통으로 하자고? 어 보통으로 해야겠어 트루먼쇼 한번 더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배를 하지 말고 그냥 기본으로 해야겠어 다 모두 다 기본 모두 다 기본으로 해야겠어 그냥 다 기본으로 방 만들었어요 윈드1125로 아 이거 보니까 다들 연기 잘하시더라구요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윈드1125로 총은 많이 하자고? 아 총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게 이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채팅창도 쏠큐인거처럼 해주세요 나도 쏠큐인거처럼 할테니까 오케이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같은편 우리 시청자분들도 쏠큐처럼 할거에요 우리 유튜브 속이는거야 무슨말인지 알겠죠?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닌거야 채팅도 연기해주세요 우리도 연기하고 유튜브에 가는거야 어우 대박 오케이 아 뒤에 있는거 못봤나본데 와아 dicho ㄱㄱ얔xx 뭐야 악 컷 야 나야 아이씨 그 차에서 내리 일부러 죽였지 너 야 누구야 누가 내리고갔어 태웅이 내 새기 이거 나라니까 나야 나 태웅아 야 근데 이거 안되겠다 유튜브 못가겠다 이거 어? 아 너무 티나 아니 총을 샷건을 막 이렇게 쏘는데 내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쏘는데 너무 티나잖아 옆에다 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쏘는 사람도 있고 총이 있는데 그냥 뛰어가 나는 총이 없는데 총이 있는데 뛰어가 등에 매달려 있는데 총이 장전도 안하고 너무 티가 나 근데 같이 달려 애들 너무 많이 오잖아 한곳에 너무 그렇게 많이 올 경우가 없다고 밀배도 아니고 이거 안되겠어 다음에 연기자로 구해야겠어 연기가 부족해 그리고 아까 성룡 그건 나쁘지 않았어 원래 좀 맞을때마다 좀 멀리 튕기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딱 맞고 바로 떨어지는게 괜찮았어요 누굽니까? 어디 팀이야 제비제비님 7개월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옥상맨 그분 좋았어요 옥상맨 그분 좋았어 맞으면서 일부러 숙이고 잘 안맞으면서 맞으면서 떨어지는게 정말 예술적이고 유튜브각이었는데 옥상은 괜찮았어 성룡이었어 옥상이름 뭐라고 성운이라고 이거 짜고친거였어? 속았다고? 나 오늘 뭔 날인가 했는데 아 이건 트루먼쇼라고 쟤가 오늘 넣으면 안되가지고 요즘에 자..자..자정상주 올릴라고 시청자분들 좀 썼는데 생각보다 약간 자신감은 올랐다 근데 야.. 진짜 더럽게 못죽이네 어? 내가 이길거라는 생각을 아는데도 쏘는데 그렇게 안맞냐? 그리고 옥프가 좋긴 좋네요 다른 총보다 더 빨리 죽여 그쵸? 샷건 이런거보다 오히려 옥프가 더 빨리 죽여 에이미 어? 옥프는 괜찮은거 같애 옥프는 진짜로 더 빨리 죽이더라고 왜 가까이 있는 애들은 액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